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기술 중심의 군사력 건설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향후 전력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자원의 급감으로 기존의 병력 중심의 군사력보다 첨단기술 기반의 전력 건설로의 방향 정환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국방부 역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첨단 핵심 전력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 여기서 신규 도입되는 첨단 전력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력화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와 연계되어 인력 소유를 어떻게 산출하고 관리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력 소유기획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인력 소유를 검토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유기획 업무 체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전력화는 이 소유기획 단계로부터 일련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기획 단계 업무 분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체계의 소유기획은 각군 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주관으로 소유 제한과 소유 제기를 거쳐 합참해서 전력의 도래식에 따라 장기전력 소유, 중기전력 소유, 긴급전력 소유로 구분하여 전력 소유서 안을 작성하게 되고 분석 및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유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각 군의 기획관리참모부, 합참의 전력기획부 입장에서 소유 및 가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여건상, 기획단계 특성상 제한되고 있어 가용인력을 고려한 운영인력 산정은 중기부대계획 작성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각 군의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매년 중기부대계획 작성 시 소유인력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기획체계의 문서인 전력소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소유서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따르면 소유량, 작전 운용 성능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과 관련된 부대기획 부분의 경우 별도의 지침 및 양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일부 전력들의 소유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인력소유 산출 내역이나 인력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인력소유 산출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유기획 단계에서 인력소유 산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기체계 장비 운용인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정비, 지원, 교육훈련에 소유되는 인력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소유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용, 정비, 지원, 교육훈련의 인력요소를 패키지화하여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전력기획부서 주관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추후 중기부대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병력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신규 소유의 경우 인력소유 산출이 구체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입문이 제기되는데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인력소유 산출을 위한 표준화된 업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 진행 단계별로 소유인력 산출의 구체화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개별 인력요소 항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점과 구체화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체화 요구 수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신규 소유의 경우 유사한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계략적인 추정을 요구해야 하고 중기 전환 시점에는 자료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화 수준은 무기체계별로 특성 및 소유 기획 단계 수행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무기체계별로도 산출 구체화 요구 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인력 산출 절차와 소유 문서 작성 형식을 제공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표준화된 지침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소유 제기 및 소유 결정 전에 총 정원 차원의 인력 소유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유 문서들은 개별 사업 단위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문서상의 부대 편성, 소유 인력 확보가 실제 전력 도입 시점의 예상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 시점의 도퇴 계획에 따라 확보되는 총 가용 인력에 대비하여 신규 도입 및 성능 개량 계획에 따른 총 소유 인력의 과부족분을 산출해야 합니다. 과부족분 산출에 따라 운영 인력 부족 시에는 전력의 도입과 도퇴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을 포함한 전력 기획 및 전력 운용 차원의 해결 방안과 부대 기획 차원의 해결 방안이 망라되어 작성된 총 정원 차원의 인력 소유 검토 결과를 소유 결정 심의 및 의결에 상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력화 계획과 연계되어 인력 소유 산출 및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 적정 상비 병력의 규모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유 기획 단계에서 전력화 시기, 비용, 기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소유 인력의 합리적인 산출과 예상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 인력의 확보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소유 인력에 대한 별도의 검토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애써 전력화한 무기체계가 운영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전력 발휘가 제한되는 소위 운영 부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합참 및 각군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무기체계의 운영 인력 부족은 해결할 수 없으며 전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특히 전력기획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제도 정비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